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미국 예일대학교의 브랜프드 컬리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브랜프드 컬리지는 예일대학교가 가진 14개의 학부생들 기숙사 중에 하나인데요. 이곳의 특징은 그 14개의 기숙사들 중에서 가장 예쁜 코트야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예일은 이런 밝은 빛의 벽돌들 그리고 유러피언 스타일의 예쁜 창문들 그리고 주황빛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보이시는 시계탑은 Heartness Tower라고 하는데요. 예일의 굉장히 예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일의 14개의 학부생 기숙사 모두 예일 멤버들 중에서도 학부생들만 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. 저번에 너무 우중충한 날 왔어서 제가 좀 더 밝은 날에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. 브랜프드 컬리지 곳곳에 이렇게 작은 뜰들이 여러 개 있어요. 이제 다시 Heartness Tower가 보이는 곳으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. 참고로 브랜프드 컬리지는 예일의 다운타운에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영상은 다시 Heartness Tower로 마무리를 할게요.